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교통의 3요소 나오죠 교통의 3요소다 교통의 3요소 보통 우리가 이제 객관식은 4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3요소 이런 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파트를 불문하고 3요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3요소로 3가지를 찍죠 자 뒤쪽에 나와있는 교통 3요소의 교통주체는 운전자 보행자 승객 화물이다 이런걸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교통주체는 교통을 일으키는 대상을 얘기를 하는거죠 대상 주체를 얘기하는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외워가면서 볼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거 뭐냐면 교통주체수단 시설 이렇게 교통주체수단 자 그리고 시설 이렇게 3가지 파트가 있다라는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하면 되겠다라는거죠 자 이 분필이 계속 한쪽으로 쭉 밀려 내려오네요 자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여튼간 주체 교통주체 교통수단 교통시설 이 세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핵심 문제 4번 자 이 문제 말고도 이 파트에서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거의 매회 또는 두회에 걸쳐 하나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교통의 3대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교통주체 수단 시설 요게 3대 요소죠 교통계획 자 이거는 교통수단 시설 그 다음에 주체 자 요런 것들을 원활하게 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자체가 3대 요소로 들어가진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번째 교통의 분류와 접근특성 한번 볼게요 교통의 분류와 접근특성이다 교통의 분류와 접근특성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간적 분류다 즉 공간을 통해서 분류를 한 거죠 지역이냐 즉 장거리냐 단거리냐 도시 단거리 자 지구 교통축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공간적 분류 한번 볼게요 공간적 분류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공간적으로 지역적 지역적으로 분류를 할 경우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분류할 경우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지역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지역간 그죠 지역간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장거리에 해당하고 장거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도시는 도시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리듯이 단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단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자 요게 이제 공간적 분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지구 교통축 요거는 이제 도시 내부로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꼬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분류에서 교통수단을 갖고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교통수단 분류 교통수단 분류 이렇게 나오죠 교통수단 분류인데 자 거기 단서가 하나 달려 있어요 자 국가기관교통시설 그죠 국가기관교통시설에 의한 분류다 자 국가기관 기관교통시설이다 국가기관교통시설이다 라고 하죠 국가기관교통시설에서 여러분들 딱 보면 이 기관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어떠한 사업의 기관이 되는 어떤 행위 어떠한 것에 대한 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웨이스가 된다는 거죠 자 국가의 메이스가 되는 교통시설이다 규모가 크고 국가의 굴격을 형성하는 자 규모의 형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종류를 보아하니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가장 큰 장거리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일반국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철도 자 그리고 공항 자 무역항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철도 자 공항 무역항 자 전부 다 뭐예요 굵직굵직하죠 자 철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철도 중에서도 지하철 이런 것은 제외하는 거예요 지하철 제외하고 지하철 도심을 다니는 지하철은 제외하고 자 국가의 골격을 잇는 선들 뭐 KTX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나오는 것 그 밑에 내용 나오면 도로의 기능별 분류다 라고 나옵니다 도로의 기능별 분류 뒤쪽에도 기능별 분류라고 해서 뭐 집산도로니 보조간선이니 간선이니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분류는 국도 1, 2, 3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자 도로 분류, 도로의 기능분류, 기능분류 자 나오죠 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도 1, 국도 2, 그 다음에 국도 3, 국도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국도 1 같은 경우는 장거리 통행 가장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뭐다? 규모가 큰 겁니다 규모가 커진다 규모가 큰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 국도 1 같은 경우는 장거리 통행에 익숙한 거죠 장거리 통행, 장거리 통행에 익숙한 것이고요 장거리 통행에 익숙한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국도 2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놈입니다 자 국도 1보다는 작고 자 국도 3보다는 큰 국도 3보다는 큰 형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도 3는 뭐다? 국도 3는 자 국도 1과 국도 2를 뭐예요? 자 보조하는 역할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재에는 연계 및 보안 이렇게 쓰여 있죠 이 보조라는 말을 연계 및 보안이다 연계 및 보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안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?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국도 3가 연계 및 보안 국도 1과 2를 연계 및 보안한다 이 내용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교통수단에 따른 접근성 접근특성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교통 개념 처음 나올 때 이 접근성 이동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통수단에 따른 접근성 특성을 볼게요 접근성 특성 접근성 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까지 얼만큼 가까이까지 붙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큰 건 당연히 자가용이겠죠 집 앞까지 딱 가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큰 거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그죠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철도 비행기 즉 무슨 얘기에요 이게 결국은 가까이 우리 집까지 가장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접근성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대로 치면 자 여기는 접근성 순위는 자가용이 제일 크지만 만약 이걸 이동성으로 바꿨다 즉 장거리 운행 이동성으로 바꾸게 되면 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장 이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철도 자 고속버스 자가용 요런 식으로 다시 순서가 재배열되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고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고정도로 보면 돼요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자 지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게 제가 자 개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개념 정리하지 않은 건 한번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 두 번째네요 교통계획의 개념 및 분류 교통계획의 개념 및 분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장기교통계획이냐 단기교통계획이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자 판서를 좀 지우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지금 보면 단기냐 장기냐 이 내용을 갖고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단기교통계획의 특징 그리고 장기교통계획의 특징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이 파트에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오답을 낼 가능성이 적고요 문제를 얻어가는 파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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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